하부 프링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광물만 채취하고 몰래 갈라 그랬는데 저 이거 등치 큰 놈 저건 뭐야 사우스만 소쪽에 흰옥스 잠깐만 예예 잠깐만 야 절로 가 에이 터져버려라 헐 체력대 하는 거 뭐소? 이게 뭐냐 야 뭐 이런 거인 같은 놈이 진정의 거인이 지금 젤다의 거인이래 아니 녹두 3개 있단 말이야 잠깐만 예 저기요 이거 놔둬버리고 달려가다가 터트려버리기 야 지금 보니까 체력이 엄청난 거 같은데 잠깐만 이놈 일단 잡읍시다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거 같거든 등치만 컸지 느려 터졌어 자 굴려버리고 터져라 아 이거 체력 너무 안 따른데 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아껴둔 게 있지 바로 폭탄 화살 지금 위에 내가 이걸 남겨뒀다 오 이때 쓰러졌어 이때다 짠 때려버려 때려버리기 우와 이거 야 겁나 세이거봐 때려 한 대만 더 프링 한 대만 더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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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야 엉덩이로 바로 찍어버리는데 이때 나는 또 날려버리죠 문 문이 약점이야 오케이! 들어갔다! 디모아 갖다가 한번 써볼게 모아! 최대한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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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겨버리게! 아세! 아니 등치만 컸지 별로 안셌네? 역시 나는 녹두전사! 아 등치만 커가지고 솔직히 쫄긴 좀 쫄았는데 저의 이 필살 흔들어버리기 그냥 날려버리니까 반픽 그냥 깎여버리네 자 지금 뭐 주는 거 뭐 이것저것 많은데 이거 다 챙길게요 어 이거 뭐지? 칼 뭐냐 이거? 여행자 양손금 아 요런거 좋지 여행자의 검 꾸리득이다 요거 요정도면 꾸리득이야 자 센! 일루와! 아 요놈 꼭 내가 위험할때는 잘 숨어있더라 우리 센찡 야 형이 간단하게 처리했다 야 일루와 일루와 눈치없이 글로가냐 자 지금 우리는 여기 여기 보이시는 여기 사당가다가 새길로 새가지고 일루왔거든요 갑시다 저쪽 사당에 아마 세끈한 뭔가가 있을거 같은데 자 달려! 달려! 자 저쪽은 지금 바다이기 때문에 요 위로 요기 다리같이 생긴 요 쪽지대로 가야될거 같아요 와 요 길이 진짜 어려워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아우 센 야야야야야 니가 알아서 좀 가야지 야 그걸 할 자식 가! 어 잠깐만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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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요런거 광산같은거 광물채집 다 해가야됩니다 이거 나중에 아주 소중하게 쓰여요 이거 빵! 부시또 루비 좋았어 돈 되죠 암염 요거 나중에 요리할때 쓰면 되고 센! 어디갔냐 일루와 형이 인마 너 인마 사과 사주려고 인마 부지런히 지금 하는거 보이지? 형만 믿고 따라와 야 이 산 위로 올라가 잠깐만 저 저 저 저 뭐냐? 소냐? 아니 저렇게 큰 소는 처음 보는데 잠깐만 팔삿! 빵야! 아니 가버렸네 아까운데 화살만 낭비했어 아 저거 잡으면 스테이크 좀 크게 나올거 같은데 센! 저 스테이크 꼭 먹자 오늘 저녁은 맛있게 소고기 스테이크야 어디 멀리 가진 않았겠지? 어? 소고기 어디갔어? 소고기야! 황소야! 아유 야 야 센! 아니 내가 스테이크 준다 그랬잖아 왜 화내고 그래야 소고기가 없었는데 지금 일로 갔는데 분명? 완전 띠용이네 여러분들 소고기가 없어졌습니다 아 뭐야 괜히 왔잖아 아니 오늘 간만에 센한테 좀 포식 좀 시켜주려고 했더니 아 그러고 보니까 말은 말은 고기를 안 먹나? 흐흐흐흫 음 점점 머리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 미안해 내 형이 좀 까먹을 수도 있지 야 가 미안해 너 인마 채식주의장보다 몰라서 깜빡했어 가자 아니 왜 절벽으로 가 제발 말 좀 들어 왜 이런거야 너 똑똑했었잖아 형 없는 사이에 너 어디 뭐 머리 좀 심하게 맞았냐? 센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절벽으로 어떻게 올라가지? 어 잠깐만 으아 저기도 말하고 무슨 고블린 또 있네 저런거는 아주 쉽게 잡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렇게 수준했다가 헤드샷! 하고 딱 뛰어버리면서 돌면서 샤뜨! 한 번 더 샤뜨! 녹두! 녹두가 이렇게 강력해졌습니다 자 쌤 일루와 형만 믿어 임마 이제 쫄 필요 없어 이런거 만나도 쫄 필요 하나도 없어 어디갔냐 어 저기 사슴도 있어 사슴사슴 사슴고기 또 먹고싶은데? 아니 모든건 다 나에게 음식으로 밖에 안보여 지금 저기 지금 사슴 있거든? 저거 봐 자 일단 여기 올라가서 높은곳에서 활로 쏴보자 자 오케이 어 저기 소! 어 스테이크 저기 또 있다 사슴은 어디갔지? 사슴 날랐냐? 아니 애들이 말이야 너무 겁이 많아 사슴같은 애들 오 이거 폭포에 뭐 맛있는거 많다 요것도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고기를 잡는 아주 손쉬운 방법 던졌다가 빵야 고기가 동동 기절해버립니다 맥스베스는 뭐야? 하트의 한계치를 넘어 회복? 아 요거 꿀이네 꿀 돌면서 도망가는 척하다가 잡아버리기 오케이 자 스테미너가 딱 이전에 가야돼 안가면 나 또 물에 빠져 죽어 센! 비온다야 조심하고 감기 걸릴라 아 근데 한가지 걱정되는게 센이 이 산 위쪽으로도 갈 수 있나 모르겠어 일단 되는 데까지 가보자 어 여기 사냥도 있고 피켜가 형 빌리기 피켜 피켜 저리 가 임마 잠깐 잡았냐? 박치기 한방에 잡.. 야 센 너가 한건 했다 잘했네 와 센 박치기 한방에 잡아버리는데 오 뒤에 뭐야 이거 해골놈 일로와 자식이 말이야 기습을 해 캄이 조심해야돼 여러분들 이런것들 밤 되면은 수상한 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템도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어 야 저기 또있다 고블린들 저놈도 어떻게 처리할까 오 야 말탄 고블린 있네 헤드샷이다 임마 헤드샷이다 임마 너도 자 요거 던졌다가 터트려버리고 별거 아니죠 때려버리고 팝팝 연속기다 임마 창맛을 봐라 얏! 실려버리기 아 빗나갔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오오오오 이놈이 이걸 피해 때렸따따 연속기 예전엔 옥두가 아닙니다 예전에 요런애들 만나면 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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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뚜드려맞았는데 이제는 거의 가지고 놀다시피 드디어 이제 진정한 전자로 거듭난거 같아요 오 사장이다 사장이 코앞이다 어 저기 무슨 망루같은거 어디가 야 여기 보코블린 소굴이었네 또 이거 사냥의 시간이 온거 같습니다 멋있게 최대한 멋있게 잡을게 창은 많이 썼으니까 강력한 빙설의 창? 요거 한번 써볼까? 달려가다가 점프하면서 딱 활 조준해서 헤드샷 갈겨버리고 한마리 정리 두마리 정리 너무 멋있었죠 샷 정리 이거 낙차를 잘 이용해야돼 이거 내가 배그랑 오버워치를 많이 해서 하는데 요쯤에 싸야된다 그래야 낙차다 핫 봤지? 녹두 짱 예전에 녹두가 아니지 자 저거를 한방에 파괴시키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지금 드럼통 보이죠? 이거 굴려버립니다 대굴대굴대굴대굴 빵야 실패다 큰일났다 실패 이러면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저리가 얘들아 미안하다 실수할수도 있지 필수는 무슨 터져버려라 얘네분 너무 세보이는데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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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나 멋있게 잡을라 그랬는데 이거 때려버리니까 다 얼어버리네 요리좀 먹자 나 죽겠다 이왕 싸우는 타이밍이니까 어 공격력이 강해진다고? 바로 요거지 자 이거 들고 여기 놓고요 터트려버리기 그럼 쓰러져있지 한 대만 때려버리면 바로 빙결 하하하 빙결시킨 다음에 무기 바꿨다가 이거는 그냥 들어서 던져버리기 어 잠깐만 너무 약했다 태워 폭받아 그러면 그럼 요거 들었다가 샷 한번 더 샷 헤드 헤드샷 아유 야 잠깐만 가지마 가지마 어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 아 나 진짜 멋있게 잡고 싶었는데 어 살짝 에라였죠 아 원래 제가 계획이 뭐였냐면 요렇게 요렇게 던지면 대굴대굴 굴러가가지고 요렇게 타 터지는거 요렇게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랬는데 아 자 어쨌든 뭐 다 잡았으니까 이거 보자 뭐 해주려고? 종구종구 제발 비싼거 종사의 창? 이렇게 약해빠진걸 왜 주는거야 아이 필요없잖아 갈게요 아센 글렀다 글렀어 여기 구리다 가자 우리 사당이나 가자 사당이나 그래도 형 잘 싸웠지 올라가자 사당 다 왔죠? 오야 왜그래 아유 미안하다 형을 그렇게 너무 내팽겨치잖아 너 야 그럴 때는 형 그만 때려 그냥 말로 해야지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 돼 이리와 이뻐해 죽게 대신 어 착하다 자 이제 사당 다 왔습니다 요 근처 어 저기 바로 보이네 아 저 멀리서부터 봤던 사당이라서 이게 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잠깐만 저기 스테이크 또 있네 요거는 저 좀 잘했다가 헤드샷 아니 한방에 똥꼬샷 아하하 역시 똥꼬샷에 당할 동물은 없어 아 이거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자꾸 밖으로 세네 얘기가 오 뭐 지무의 사당? 이 사당 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보자 여기는 뭐냐 힘의 시련 중급? 아 뭐 또 갑자기 중급이라 그러니까 좀 겁나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계세요? 어? 뭐야? 어? 하이 얘 가디언인가 가디건인가 그거 뭐..뭐니? 칼 들고 방패 들고.. 저기 잠깐만요 야 이거나 먹어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시작하자마자 막 쏘고 난리 났는데? 오우 야 레이저포 쏘고 난리 났어 일단 부렁인데 이거 뭐야? 자 일단 일단 먹고 점심 차릴게 어 야 사정없이 때리는데 그럼 나도 사정없이 야 이거 방패 들고 있었어 먹기 싫어하나 됐다 지금 나 때리.. 잠깐만 지금 한방에 피 다 따는 거 이거 실화야? 잘못 온 것 같은데? 이거 먹다가 다 본래 다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자 가라 이거 먹어 터져버리기 야 에너지가 안 따로 터져버리기 야 적당히 해 이거 왜이렇게 센거지? 터져버리기 어 sweetie 오오오오오 겁나 세다 얘 왜이렇게 세냐 자 제대로 조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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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데 일로와 던져버리기 아 어 아 그렇지 그렇지 방패로 막았으면 됐지 아유 제가 멈청했네요 요번에 한방이 클리어 하겠습니다 방패 요렇게 딱 막고 때려 버리고 요렇게 하면 돼 별거 아니죠 마! 덤벼라 마 마 마 마 마 덤벼 올라와봐 인마 방패랑 칼 들어 봤자 인마 자 신중하게 할게 던지고 터뜨리고 아 빠르다 형이랑 놀자 어 요때 뒤잡이다 핫핫 핫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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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무서워 진짜 얘 딴자 버리고 터져라 야 피가 거의 이거 뭐 체력이 얼마 어요요요요 안 따라오 피가 여기서 막 올거거든 팽이로 나는 다 간팔 렛지 튀어 튀고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못 잡을 수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으아아아아악 끝에다 나간 터뜨려 버리기 활로 맞자니 안 되겠다 활을 불할로 바꾸자 불활 여러분 발음 조심해야 돼 불활이에요 폭탄 화살 어 폭탄 화살 요때 쓰라고 내가 아껴줬지 발사 오케이 아 이거 야 데미지 너무 안 따라 폭탄 화살이 비싼데 아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야 막오 됐어 지금 빈틈이야 어우 야 지금 또 온다 팽이 온다 온다 오면 바로 튀어 튀어 오케이 전지고요 화살 들어 쏴 휘둘지? 한 번 더 힘든다 요 때야 아이고 나도 실패다 한 번 더 휘둘지? 때려 또 막어 막았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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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폭탄 들고 던젓 터져라 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반피야 어떡하냐 이거 깰 수 있냐 이거 이래가지고 깨라고 만든 거 맞죠? 때려보시지 피하고 막어 야 방패 부러졌어 큰일 났다 야 방패 빨리 부러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방패 뭐드냐 좀 센 거 어 이거 이거 들자 이거 또 온다 팽이 온다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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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여기 놓고 롤롤롤롤롤 큰일 났다 야 음식 먹자 야 보호막 세게 해주는 거 이게 보호막인가? 오케이 매를 맞아도 견딜 수 있는 튼튼 효과 요거 먹도록 할게요 이때야 한 대 때려고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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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지금 안 되고요 기사에 검도 부러졌냐? 뭐 다 부러지나 얘는 뭐 용가리 통뼈야? 오케이 한 대 맞췄다 두 대 막고 있냐 지금? 레츠워 우와 끝날뻔 했습니다 음식 많이 먹을게요 자 했어 요거 먹어주면 피 겁나 많이 차는 거 봤지 끝났다 넌 형이 너 정리한다 저거 뭐야 저거 이상한 짓 하는데? 뭐 하려고 뭔데? 팽이 돌리기야? 요건 던졌다가 터져버려라 뭐야 쟤 자석에 지금 먹힐 눈 아니야? 안되네 역시 아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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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때리겠지? 그때 다 때리지 막어 우와 야 두 방에 야 저 칼 두 방에 그냥 다 못 쓰게 되는데 완전 어 또 팽이다 또 팽이다 또 팽이야 잠깐만 저거 멈출 수 있을까? 테스트 해봐야지 멈추기 아 아 어 안돼 어림없구요 어쩔 수 없다 안 쓸라 그랬는데 아 비싼 폭탄 화살 써야되겠네요 빠세 빠스 뭐야 야 큰일 났네 내가 맞았다 야 폭탄 화살 한 번 더 쓸 때가 왔죠 헤드샷 제대로 한 번 더 아사 복호할 박살났네 자 이제 뭐 선택권도 별로 없습니다 센 활로 장착한 다음에 화살도 근데 별로 없잖아 망했네 이거 아 라라라라라라라 고만 때려 화살 한 발도 없냐? 두 발 있냐? 나무 화살? 환대 두 개도 못 맞췄어 이제 활도 없어 큰일났다 부렁이들 어떡하지? 활도 없고 이거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이거? 살려줘 부렁이들 살려줘 자 활 한발 죽을게 터져라 이놈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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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뒤에 숨어 저거 뭐냐 기모오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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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잡냐 잠깐만 잠깐만 피해 지금 딸피긴 한데 조심해야 돼 접근해보자 기 다 모았지 심착하게 브링 와 피하고 피하고 접근 접근 오 접근해 자 기모올때 때려야 돼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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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튀어 일단 튀어 브링 여기 튀어 피야 피해 피해 자 이번엔 끝내버린다 가자 브링 최선을 다 때려 무조건 때려 무조건 우아아아악 허어어 난 진정한 녹두 장군이지 나이스 가디언 가드 와 30이야 와우 고대나사랑 엄청나게 많이 주네 역시 멀리서부터 이 사장은 꼭 구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기사의 활 안 그래도 활이 좋은게 필요했었어 또 이렇게 상큼하게 끝난 것도 오랜만이네 어깨에 힘 딱 들어간다 그러기들 이제는 녹두가 신수를 치러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습이었고 지금부터가 실전이다 신수! 기다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